아까 아까 실시간 검색어에 임창정씨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발표했는데 오늘 2일을 찾으신 날암노미라 진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? 그쵸? 네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그러더란 말이죠 그리고 아니 노래를 일단 아 그럴까? 약간? 생방송이니까 조금만 한번 들어보죠 오 직접? 그래요 날암노미라 낮에서 지금 라이브를 어디서 하고와서 목이 좀 많이 친 상태니까 좀 얘기해주세요 제발 의미탈 대라 의미탈 대면 넌만하네 화제될까? 임창정이 의미탈 대고 그대를 잊는다는 건 지금의 나로선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말 좀 어려워요 기사는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기사 하나 떴는데 어떤 기사? 임창정씨 이제 컴백을 앞두고 내가 화신은 나아겠다 그런데 힐링캠프 그리고 라디오스타는 피한다 하면서 샘플은 안 나아겠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쓰신 분들이 소설 쓰신 거죠 아 그래요? 저희는 뭐 전혀 저희는 우리 화신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되게 즐겨보는 프로고요 아까도 저 잠깐 방송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희선씨의 어떤 MC 진행 능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목조목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굉장히 잘하신다 아 고맙습니다 뭐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요 그래요 되게 자주 보는 프로거든요 어쨌든 생방송이니만큼 중간에 재미있는 여러가지 궁금증 그리고 질문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선희씨는 네 네 임창정씨랑은 잘 알죠? 부부였어요 잘 아는데 이렇게 잘 알지나 손을 줘 잘 아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? 뭐 좀 약간 찝찝해요 잘 압니다 예전에 부부 역할이었죠? 97년이었죠 드라마 안에서 네네네 굉장히 어떤 희극적인 아이콘 남녀 대표였는데 2013년 비극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이렇게 원하게 되어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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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방송하기 전에 본인 긴장되신다고 생방이라서 그런데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안 나올 거예요 하하하하 이제 좋은 게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화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TV는 노래가 안 나가니까 쉴 틈이 없어요 생방송이 라디오는 노래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공고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긴장이 되고 그런데 화신이 이제 지금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뭔가 임팩트 있는 걸 하나 터뜨려야 된다고 신동엽씨도 분장실에 찾아오셔서 정말 벼룩에 간을 내먹지 저한테 사고를 치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 내 등에 오빠 발자국 내고 싶냐 하하하하 지금 빨대를 꽂아야 되는 사람은 난데 하하하하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임창정씨랑 저랑 이제 주소적인 의미죠 예전에 금촌댁댁댁댁댁댁댁댁댁댁댁 저는 동갑인 줄 몰랐어요 약간 포스가 그때 당시 임재범씨 포스였어요 하하하하 아 임창정씨가요? 그랬지 않아요? 네 어땠는데요? 일단은 피부가 전문가의 손을 타기 전이었고 눈빛이 좀 야성적이었어요 살아있어 그때 막 아참 바짝 했을 때 그때는 약간 남부군 느낌이 많이 났었죠 홍보기 복서 같은 느낌 반항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말을 잘 못났었어요 처음에는 자 오늘 임창정씨 나오셨고 정선지씨 나오셨고 또 김지우씨는 예 김지우씨가 약간 지금 이제 토크를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저쪽이 좀 애매할 것 같네요 하하하하 저는 지금 되게 시청자의 기분이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도 시청률이 걱정이 되네요 아 왜요? 왜요? 하하하하 저 되게 심심했어요 아니 우리 김지우씨 왜 저기 생방송에 본인이 자원을 한 거예요? 요즘 뭐 드라마 찍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뭔가 소문이 잘못 전달이 된 거고 사실 저는 굉장히 오늘 화신이 뜨거운 감자 생방이 처음이잖아요 선발된 자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화신이 나왔을 때 작가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좀 큰 재미를 드렸나 봐요 막 잠자리도 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슈도 되고 시청률도 되게 잘 나왔다고 그래서 뭘 되게 잘 나와 저한테 저희가 시작한 일은 되게 잘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엄청 잘 나왔다고 들어도 돼요